Q. 나의 마음의 앨범 오늘은 제 앨범 해틀곡인 나의 마음에라는 곡을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LA에 와있습니다 지금 3억 한복판이에요 오랜만에 LA에 와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첫 씬을 촬영하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화려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 아무도 없는 허업 앨범에서 가장 화려했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끝이 나지 않는 어둠, 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앨범도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끝나지 않는 그런 밤, 지난 제 시간들을 최대한 비주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큰 컨셉인데요 흑백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에만 컬러로 바뀌면서 새로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메시지적으로 담고 싶어서 그런 그림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깜깜한 나의 밤에 불빛이 되어 그대여 나의 맘에 비춰주어 고마워 어떻게 얘기해? 그냥 아니야 그러거든요 아니 나 같이 들어가서 찍은 줄 알았지 아 나만 아니 계속 나한테 오자마자 알지? 뭐라라고? LA에 와서 바닥까지 들어가 보네요. 다시는 LA는 안 왔어요.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LA에서. 3학로 가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완전 초심이에요. 머리 망가지면 들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다 무등복으로. 으헣헣헣헣헣헣헣 한 편의 영화 같던 내 흔적들을 다시 해 돌릴 순 없겠지만 날 가리던 어둠 속에 핀 너라는 꽃 이젠 내 맘속에 너로 저 가득해 줘 뮤직비디오를 찍는 내내 사실 많이 또 울컥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어서 신상이 나오게 됐다 또한의 감정이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이 떠오르지고 하고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음악을 듣고 이 앨범에 있는 많은 다른 음악을 들으시니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마음을 믿고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됐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